오늘 392페이지 할 차례인가요? 네. 거기 보시면 부동산 개발의 분류 그래서 개발 주체를 우리가 구분하면 공적인 주체도 있고 그 다음에 사적인 주체도 있고 그 다음에 민간 합동에 의해서 우리가 개발을 하는 개념도 있는데 공영 개발에 대한 것은 따로 시험상에서는 많이 인용하지는 않고요. 여기는 공적 주체에 의한 개발이기 때문에 일반 민간 개발에 의해서는 좀 더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우리가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고요.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밑에 보면 공공개발은 민간 개발과는 달리 사회적 편익을 고려하는데 사회적 편익이 비용을 총화한다면 개발 사업에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이렇게 구성이 됐는데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뭐 하냐면 우리가 줄여서 예탈하고 얘기하죠. 예비적 타당성 분석이라는 걸 거쳐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조사하는 게 뭐냐면 비용 편익 비율 분석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비율을 측정해서 이게 일보다 크면 공영 개발인데 경제성이 있다고 보고 사업을 추진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 편익이라는 거는 사회적 편익이 있죠. 그것까지 반영하는 거고 여기 이 비용에 대한 것도 사회적 비용을 반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비용 대비 뭐가 크면 편익이 크면.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측정을 할 때 예비적 타당성 분석이라는 걸 해보는 거죠. 예비적 타당성 분석을 할 때 이건 이제 줄여서 우리가 예탈하고 얘기하죠. 이거 분석할 때요. 사업성을 분석을 하게 되면 시장성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성이라는 것이 있다고 했을 때 이게 다 충족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 시장성이라는 걸 정책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수도 있어요. 거기에 있으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그래서 아마 용어 정도는 알아두셔야 될 거예요. 예비적 타당성 분석이라고 해서 개발의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해본 거예요. 그래서 유관시험에도 한번 출제한 적이 있어요. 박스로 내용을 주고 뭐에 대한 설명이냐. 그래서 답을 예비적 타당성 분석으로 유도한 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위에 거 있죠. 이게 수익성 개수예요. 투자론에서 배웠던 거. 기억나네. 투자론에서 보시면요. 유입의 헌가를 유출의 헌가로 나눈 상대 지수를 우리가 수익성 지수라고 그러죠. 그래서 일보다 크면 우리가 투자한다고 했잖아요.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수익성 지수라고 표시를 하더라도 똑같은 논리다라고 이렇게 인식하시면 돼요. 294페이지 가보세요. 거기 맨 하단에 가면 양가로 4번의 수익성 지수법이라고 있죠. 거기 보면 뭐라고 해놨냐면 PI 또는 B 슬래시 C 비율이라고 이렇게 해놨죠. 저기잖아요. 똑같은 거죠. 같은 맥락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저거는 또 새로운 거냐. 그건 아니고요. 지난번에 다 했던 거고. 그렇다고 해서 공영 개발에 대한 것에서는요. 저게 방식이 무슨 방식이라고 그러냐면 저게 매수방식이죠. 매수방식이다 보니까 우리가 공영 개발하고 비교가 되는 게 또 환지방식이라고 있잖아요. 환지방식에 비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권리 침해 정도가 좀 크죠. 그렇죠. 또는 수용 과정에서 피수용자와 수용자 간에 갈등 같은 것도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발생할 수 있죠. 그게 시험 지문상에서 가끔 인용이 되죠.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383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보시면 공영 개발에 대한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393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보면 단점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점이라는 것은 계획적인 토지 이용 계획에 따라서 토지 개발과 이용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스포롤 현상이라든가 무분별한 개발이나 이런 걸 막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단점을 보게 되면 조상 대대로의 생활터전의 상실이라든가 개발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의 배제 또는 보상익에 대한 불만이 있죠. 그래서 피수용자와 수용자 간의 갈등이 있죠. 보상 문제로. 그걸 유발하는 게 무슨 방식이다. 공영 개발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리하셔야 되는 것은 민간 개발에 대한 것을 정리하시면 되고 별표하시면 돼요. 작년에도 여기서 출제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민간 개발 방식에 보게 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자체 개발 사업이라고 있어요. 자체 개발이라는 건 지주 자력 개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사업 주체가 토지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가 개발 재감을 대서 자기 땅에다가 개발해서 분양해서 수익을 가져가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게 자체 개발이죠. 그런데 본인이 자금을 대서 개발을 하고 난 다음에 수익도 가져가지만 리스크의 부담도 다 본인이 줘야 돼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방식이 뭐예요. 지주 공동 사업 방식이에요. 이거는 개발업자하고 토지 소유자가 결합을 해서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인데요. 지주 공동 사업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위험을 분담하기 위해서 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종류를 보게 되면 공사비를 뭐로 지불하는 형태예요. 대물로 변제하는 거. 공사비 대물로 변제하는 방식을요. 다른 말로 등가 교환 방식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건으로 공사비를 빼주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동네에서도 왜 조그만 빌라라든가 연립건설을 하게 되면 거기 전기공사나 시설해 준 사람들에게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물건으로 주는 거예요. 여기 지금 빌라 완성했을 때 301호하고 401호를 물건으로 그걸 공사대금으로 주겠다. 이런 얘기고요. 등가 교환 방식이라는 것은요. 토지 소유자의 토지에다가 개발업자가 자금을 대서요. 여기 있는 토지 가치하고 건물 가치를 말 그대로 등가라고 그러죠. 1대1로 교환을 하는 개념인데 현실적으로는 두 개가 100% 일치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면에 조항을 넣어가지고 혹시 부족한 게 있으면 현금으로 주든가 아니면 다른 물건으로 우리가 대체하든가 이런 식으로 거래하는 방식이 무슨 방식 등가 교환 방식 시험에서 지문으로 다 인용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공사비를 분양금으로 지급하는 형태예요. 이거는 제목대로 이해할 수 있죠. 분양해서 발생한 수익을 가지고 공사비를 지급하는 그런 형태고요. 그 다음에 투자자를 모집을 해서 운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거는 조합 아파트에서요. 누구를 모집을 해서 조합원을 모집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금융에서 신디케이트라고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개발업자들이 투자자를 모집을 해서 그래서 또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다고 얘기한 거죠. 그렇죠. 이게 만약에 주식회사 형태를 띠면 그게 리치의 성격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사업 수탁 또는 위탁 방식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는요. 사업 주체가 누가 된다고 그랬어요. 토지 소유자 개발업자가 있으면 사업 주체가 누가 된다. 이거 토지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개발업자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개발업자는 사업을 대행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사업을 대행해 준다고 하니까 개발 사업을 대행하라는 개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개인이 건물을 지었잖아요. 개인이 분양을 하려고 하면 공식용 문제가 있고 분양의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분양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 대행한다는 얘기는 분양을 대행해 준다는 얘기예요. 분양을 대행해 주면서 건별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사업을 대행해 준다는 얘기가 뭐 대행해 준다는 거예요. 분양을 대행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뭐만 받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개발업자가 지분을 공유하고 있다든가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든가 소유권을 이전을 받는다든가 이런 논리 나오면 다 틀리는 거예요. 단순하게 사업 대행만 해주는 역할이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방식이 뭐냐면요. 토지 신탁 개발 방식이에요. 제가 여기 민간 개발을 설명할 때는요. 제목을 일단 노란색으로 해 준 다음에 안에 들어와서 다시 노란색으로 해 준 애가 얘네 둘이에요. 작년에 얘네 둘 나온 거예요. 박스로. 뭐에 대한 설명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왜 출제자들이 선호하냐면 얘도 여기 탁이 들어가 있잖아요. 얘도 여기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 제대로 안 한 사람은 어디선가 탁이 들어가는 걸 보긴 봤는데 명확하게 구별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죠. 자 토지 신탁 개발 방식에서는요. 위탁자가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수탁자. 그래서 신탁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될 때 위탁자가 토지 소유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수탁자가 누가 되냐면 신탁회사. 얘네가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요. 이 토지 소유자가 갖고 있는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있죠. 이게 형식적으로 누구에게 신탁사에게 이전이 되면 이 신탁사가 이제 뭐를 조달을 해서 건설 자금을 조달을 해서 개발 사업을 완성을 해서 분양 또는 임대를 통해서 발생한 수익이 있죠. 거기에서 자기들의 어떤 개발 비용과 수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이제 토지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도 시험에서 따로 나온 적이 있어요. 건설 자금의 조달과 관리 있죠. 누가 하냐 이거죠. 위탁자가 한다고 해서 틀리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토지 소유자는요. 이 토지 관계는 확실히 정리해서 넘겨줘야 돼요. 토지에 대한 예를 들어서 이거를 매입을 하거나 하는 것은 얘네가 거기까지는 관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건설 자금을 조달을 해서 운영을 하는 개념이고요. 이 방식 중에서 형식적으로는 아마 소유권이 이전되는 방식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만 별도로도 출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발생한 수익을 위탁자 또는 위탁자가 지정하는 수익자 있죠. 수익자에게 교부할 수도 있어요. 이 수익자는 위탁자하고 같을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제3자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신탁 중에 보면 관리신탁이라고 있어요. 관리신탁의 종류가 갑종관리신탁이 있고 을종관리신탁이 있는데 을종관리신탁은 명의신탁이에요. 그런데 갑종관리신탁은 어떨 때 쓰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약에 해외 이주를 나갈 때 국내에다가 부동산을 두고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해외에 있으니까 관리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관리를 신탁사에게 신탁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자녀에게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물려주기는 지금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해주냐면 소유자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요. 수익자를 자녀를 지정하는 거죠. 그러면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익에 대한 수익은 누구에게 자녀에게 교부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해도 관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토지신탁에 대한 것도 정리는 그렇게 해주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395페이지 가시면 거기 투자자 모집형 밑에 가면 컨소시엄 구성 방식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순서가 섞여 있는데 분리시키시면 돼요. 그래서 이 컨소시엄 방식은요. 주로 대규모 개발 사업이 있죠. 이거를 추진할 때 여러 개의 기업이 연합법인 같은 것을 설립을 해서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이번에 충남 서산을 기준으로 해서요. 동서를 가로지르는 고속처리인가 뭔가 사업 추진하는 거 알고 있죠. 그러면 이게 사업 구간이 엄청 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하나의 기업이 모든 사업 구간을 책임질 수는 없죠. 그러면 이게 구간별로 입찰이 들어간다고요. 그런데 이 구간에 따라서 입찰을 따내더라도 그게 사업비가 만만하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의 주력이 되는 예를 들어서 L이라는 건설사가 있다면 밑에 하청이나 여러 가지 연결되어 있는 회사들이 같이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이거를 설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게 물론 기술이라든가 정보의 보안이라든가 자금에 대한 이런 흐름에서는 서로 도와줄 수 있으니까 좋은데 저게 만약에 국책사업 같으면 거의 이익이 정해져 있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좀 첨예하게 대립돼요. 출자를 많이 할수록 이익을 많이 가지고 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많이 주고 누구 적게 주기 어렵죠. 그것도 의사결정이 또 신속하지 못할 때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대규모 개발사업에는 이런 방식으로도 접근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구경하시면 되겠고요. 어쨌거나 394페이지에 있는 중간에 거기 동그라미에 사업수탁 방식하고요. 그 밑에 F에 가면 토지신탁 방식 있죠. 두 가지 정도는 별표하고 기억을 해두시는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뒤로 넘어가셔서 396페이지가 보시면 상단에 예제 하나 있죠. 예제에서도 틀린 거 물어봤을 때 3번 지문에 보시면 토지신탁 방식하고 사업수탁 방식은 형식의 차이가 있으나 소유권을 이전하고 사업주체가 토지 소유자가 된다는 점이 동일하다. 그러니까 틀린 거죠. 소유권 이전하는 거는 이건 토지신탁 개발 방식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문 4번에 보면 개발 사업에 있어서 사업자감의 조달 또는 상호기술보안 등 필요에 따라 법인 간의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면 이는 컨소시엄 구성 방식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애들에서 틀리게 주는 것은요. 제목을 바꾸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일단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그 밑에 가면 96페이지에 토지의 취득 방식에 따른 분륙을 해서 환지 방식, 전면 매수 방식, 혼합 방식, 신탁 개발 방식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이게 취득에 대한 부분이라고 있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보시게 되면 이게 단순 개발 방식이라고 있어요. 단순 개발 방식이라는 게 이게 지주 자력 개발이에요. 이 방식은 권리가 불변형이에요. 이거는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에다가 자기가 건설 자금 조달해서 짓기 때문에 토지의 소유권이 변화가 없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무슨 방식이냐면 환지 방식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여러분들이 공법에서 배우시는 도시개발법에서 토지구액 정리 사업이 있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권리가 축소되는 형이죠. 그렇죠? 환지 방식 기억하시죠? 도시 주변에 이거 구액 정리 제대로 안 된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그럼 효율적인 이용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구액 정리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구액 정리해 주면 사업비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사업주체가 이 비용 부담하지 않고 원래 토지 소유자의 면적이 만약에 천평이라고 그러면 이 중에서 일부를 떼어내는 거죠. 관보를 적용해서. 그래서 그거를 조성해서 채비지 조성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구액 정리되면 여기 있는 토지 소유자들에게 이 토지를 재분배해 주는 거죠. 재분배. 그러니까 매각을 하는 개념이 아니죠. 그게 시험에 한번 틀리게 나온 적이 있죠. 그런데 돌려줄 때는 관보를 적용했으니까 원래 토지 면적보다는 적게 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권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축소되는 거고. 권리가 축소된 부분은 땅값 상승으로 보상해 주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되죠.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전면 매수 방식이라고 해놨죠. 이게 주로 공영 개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 방식이. 그래서 얘는 권리가 소멸되는 형이죠. 다 매수해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방식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 전면 매수 방식에 보면 마지막 줄에 이 방식은 권리 소멸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토지 취득 방식에 따라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옆에 가시면 신개발하고 재개발이 있는데요. 재개발 쪽에 가서 보실. 신개발 쪽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인용이 되는 부분은 거의 없고요. 재개발 쪽에 가게 되면 거기 재개발에 구분해서 정비 사업의 유용에 따른 구분이라고 해놨죠.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고요. 뒤로 넘어가면 재개발하고 재건축 사업이 있죠. 용어 정도는 알아두시는 거죠. 그게 도심이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있죠. 법령상의 용어가 그게 통합이 된 거예요. 원래 5개에서 3개로 통합이 된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나와 있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주거환경 정비 사업하고 통합된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여러분 기출에서는 주거환경 정비 사업에 대한 것을 단답형으로 물어본 적이 있어요. 박스를 주고 무슨 사업에 대한 내용이냐 이렇게 출제한 적이 있는데 걔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고 통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안에 내용이 이게 수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용어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그 정도는. 왜냐하면 문제를 낼 만한 게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를 위주로 낼 테니까. 그거 알아두시고 뒤에 있는 재개발 사업도 역시 내용이 수정이 된 거예요. 걔도 통합이 된 거니까 재개발 사업도. 그런데 재건축 사업은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건축 사업은 주로 공동주택 있죠. 그쪽에서 쓸 때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시키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주로 강남에서 이루어지는 게 주로 재건축 사업이에요. 그렇죠. 기존에 오래전에 지었던 아파트들이 있죠. 걔들은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재개발 사업은 이것보다는 조금 더 포괄적이라고 볼 수 있죠. 거기 보면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여기는 상업이나 또는 공업 지역이 있죠. 여기까지도 범위가 좀 더 적용이 되니까 조금 더 넓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용어 정도는 구별을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이다. 그러면 출제자들이 만약에 용어를 인용을 한다면 여기서 재건축 사업을 답으로 유도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거죠. 만약에 내게 되면 재개발 아니면 주거환경 정비에 관한 부분을 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용어적인 부분만 인용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그거를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문제로 다 드릴 거라고요. 뭐에 대한 내용이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그 밑에 가면 시행 방법에 따라서요. 보존 재개발, 수복 재개발, 계량 재개발, 철거 재개발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설명한 거죠. 그중에 가장 적극적인 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보존 재개발이 있고요. 수복 재개발이 있고, 계량 재개발이 있고, 철거 재개발이 있으면 얘가 가장 적극적인 거예요. 전면 철거 재개발이니까 기존에 있는 시설을 다 밀어버리고 새로운 시설로 대체하는 그런 방식이고 계량 재개발이라는 건 노후 또는 불량화의 요인이 있으면 걔를 원상회복을 시켜주고요. 그 지역이 없었던 새로운 시설을 지어줌으로써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는 게 계량 재개발. 그런데 여러분 시험에서는 이거 두 개를 바꿔서 낸 거죠. 그런데 여기 제목이 뭐예요? 수복이죠. 그럼 얘는 노후 불량화의 요인이 발생했다 안했다? 발생했다고요. 발생한 애를 수복, 원상회복시켜주는 거라고요. 그럼 얘는 노후 불량화의 요인이 발생했다 안했다? 안 했다고요. 그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행하는 개발이 보존 재개발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설명하는 거예요? 제목이. 그래서 그때 왜 보존 재개발에 대해서 설명할 때 경주에 예를 들고 설명했잖아요. 벌써 한 2년 전인가에 경주에 지진 발생했잖아요. 지진 발생했을 때 많은 학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경주에 유서 깊은 유적이 많으니까. 그래서 첨성대 가봤더니 멀쩡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 년 전에도 경주 지방에는 지진이 많이 발생했대요. 그러니까 천 년 전의 건축물에도 내진 설계가 돼 있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의 기술이 상당히 우수했다고 할 수 있죠. 그 전에. 그런데 그게 그때 당시 지진의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때 경주에서 나온 지진에 대한 것은 수도권까지도 울림이 전달될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게 나중에 또 더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면 파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보강장치를 해놓는 거죠.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혹시 나중에 있을지 어떤 문제를 미리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재개발이 무슨 재개발. 보존 재개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보존 재개발은 주로 역사적으로 왜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왜 유물이 많은 밀집된 지역이 있죠. 그런 지역에서 보존 재개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주 지역은 함부로 자기 소위의 부동산이더라도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거기는 규격에 맞춰서 지붕도 기화를 쓰게 되면 그것도 정해진 규격에 따라 그 기화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지진으로 인해서 개별 가구가 피해를 봤을 때 그거 복구하는 데 시간 무진장에 오래가는 거죠. 그 규격에 맞춰서 해줘야 되니까.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외관에 따른 분류하게 되면요. 유형적 개발이라는 것은 토목공사를 통해서 토지의 물리적인 변형을 처리하는 것을 유형적인 개발. 그러니까 눈에 보인다는 얘기죠. 무형적인 개발이라는 것은 용도 지역 지정에 대한 변경 이런 것도 있죠. 그린벨트 지역인데 그거를 택지직으로 용도 변경을 해주는 것도 하나의 개발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지금 구두로 얘기하는 것은 그냥 참고하셔도 돼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옆 페이지에 가시면 399페이지에 부동산 개발의 과정이라고 있죠. 그거 정도는 별표 하나 하셔가지고 부동산 개발의 단계하면요. 우리가 몇 가지 그때 얘기했었어요. 이렇게 해서 일곱 가지 얘기했어요. 일곱 가지. 그렇죠. 순서를. 여기 보면 아이디어 단계 또는 무슨 단계라고 얘기해요. 구상 단계. 이 아이디어를 내는 것은요. 시간이 경과할수록 이 사회적 수요의 어떤 욕구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공간을 우리가 기획을 하는 것을 아이디어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에서 이런 거죠. 주 5일 근무를 하게 되면 도시인들이 갖고 있는 로망 중의 하나가 전원생활이에요. 그래가지고 좀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서울 근교에서 양평이나 가평이나 예를 들어서 한 1시간 내외 거리에서 움직일 수 있는 곳에 전원주택 약간의 어떤 별장 개념으로 이 부분에 대한 소비가 어떻게 돼요. 그럼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필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 거기에 맞는 것에 대한 부지 확보하고 이렇게 사업을 또 추진할 수도 있고요. 고령화 시대라고 그래가지고요. 여러분도 알고 있는 왜 우리가 펜션이라고 얘기했었죠. 이게 펜션이라는 의미는 연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펜션이라는 것은 정년퇴직을 하고 연금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주택을 펜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민박 집으로 소개돼서 들어왔는데 펜션의 의미가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고 연금으로 생활하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그 양반들이 좋아할 만한 어떤 환경이 있죠. 거주 환경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미국 쪽에서는 남부 플로리다 주라고 있어요. 거기 하면 마이애미라고 있어요. 쿠바나 이쪽을 인접한 지역에 거기가 지중해의 어떤 기후이기 때문에 따뜻하고 온화하거든요. 그런 쪽에다가 주로 공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사회적인 수요가 어떤 욕구가 이런 건 앞으로 필요할 것이다. 그러면 그 공간에 대한 뭐를 하는 거예요. 구상을 하는 거예요. 구상. 그래서 개발업자의 아이디어가 참 중요하죠. 그렇죠. 이걸 구상을 하고 나면 그다음에 해주는 게 뭐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요.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예탈하는 걸. 그렇죠. 이거 해서 경제성이 있어야 가는 거예요. 경제성이 없으면 이 사업 자체는 추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 두 달 전에 두 달 됐네요. 화제가 됐던 게 정부가 지방에서 국책사업을 펼치는데 저걸 생략하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예탈을. 그러면 경제성에 관계없이 밀어붙이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경기가 안 좋을 때 단기간에 어떤 극약 처방 같은 걸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토목 사업을 일으키는 거예요. 토목 사업을 일으키게 되면 건설업 같은 걸 일으키게 되면 일단 바로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일단은 고용이 창출이 된다고요. 그리고 일단 돈이 돈다고요. 그게. 그러면 지역적으로 봤을 때 경기가 좀 침체되어 있다가도 그런 사업이 시행이 되면 국제핵사업은 대부분 한 3년, 5년 또는 7년 이렇게 간다고요. 그 기간 중에는 숨통이 좀 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는데 이걸 갖다가 경제성 여부까지 꼼꼼히 따져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되는 게 없죠. 그냥 생략하고 가겠다. 이렇게 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얘 용어 정도는 알아두라는 얘기예요.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 부지 모생 및 확보 단계가 있는데 개발 사업의 성패는 여기에 달려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게 개발 사업에 적합한 부지가 확보가 될 수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저기 현실적으로는 저런 문제가 많이 부딪혀요. 여기는 토지 소유자를 설득해서 이 땅을 매입을 해야지만 주변에 매입한 땅까지 합쳐서 어떻게든 해볼 수 있을 텐데 저 땅이 매입이 안 되면 기존에 매입한 땅은 맹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땅을 매입을 해야 되는 경우가 필요할 때도 있고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각가지 옵션이나 요구 조건이 많죠. 그런데 또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토지 소유자를 투자자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으로 내는 건 아니고 현물로 출제하게끔 유도해가지고 그래서 뭐 확보하는 게 중요해요. 부지 확보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간단하게 얘기하는 건데 실제는 되게 복잡한 거예요. 이거 내용이. 분량도 방대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내용을 자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 금융에서도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프로젝트 회사는 세제상의 혜택을 볼 수 있어요. 그 말이 무서운 거예요. 일정한 요건이라는 게. 그 요건을 갖추는 과정이 되게 복잡하다고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해봐야 머리만 아프다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만 해서 여러분 시험에 출제한 거예요. 그게 작년에도 나온 거죠. 그다음에 이제 타당성 분석해요. 얘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예비적 타당성 분석은요. 계략적으로 대충 판단한다고 하면 얘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쪽은 법률적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다 하는데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타당성 분석의 결과는 모든 개발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타당성 분석으로 나온 결과는 이게 비록 동일하다고 할지라도 개발업자에 따라 채택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얘도 시험에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얘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틀리게 한 번 나온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썼던 그 지문이 있죠. 그게 지문으로 활용한 적이 있어요. 여기서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금융 단계로 가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를 조달하는 거예요. 부동산 개발 금융이 있죠. 이거를 조달하기 위해서 앞에서 배우셨던 프레이트 금융 뭐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케이스죠. 그러고 난 다음에 시공사를 거쳐서 선정해서 건설 단계를 들어가고요. 마케팅 단계는 이건 사업 초기부터 하는 거라고 했었죠. 순서가 마지막에서 그렇지 마케팅에 대한 기획은 구상 단계에서부터 이어지죠. 그래서 경기가 좋을 때는 뭐를 추진하고요. 분양.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뭐를 추진할 때 임대를 추진할 때 이때 중요한 게 이제 예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중요한 임차자. 그렇죠. 왜 여러분들이 그런 거 못 느끼셨나요. 상가나 이렇게 분양할 때 보면요. 뭐뭐 입점 확정 뭐 이런 거 막 붙여주잖아요. 물론 이게 이제 사람들이 선호한다는 것도 있지만 그 안에 이제 랜드박크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거기에 만약에 뭐 스타 땡땡 커피 전문점이 입점하기로 결정했다는 얘기는 일단 그 건물을 찾는 고객의 숫자가 늘어난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고객을 이렇게 끌어당기는 능력을 갖고 있는 애들을 중요임차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층에 은행이 있고 없고가 또 중요해요. 1층에 은행이 있으면 무조건 찾아오는 거죠. 거기 이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이 학원 건물을 소개할 때 이게 랜드마크 역할하는 게 없어요. 이게 제가 여기 처음에 그 대전에 왔을 때 작년에 여기 처음 와봤는데 시청역 8번 출구로 나오면 있다는 거예요. 8번 출구로. 나오는데 아무리 봐도 이게 없는 거예요. 여기 길에 보면 양쪽 출입구 쪽에 플랜카드 이렇게 세워놨는데 그게 이제 그때 도저히 못 찾는다고 그래가지고 학원 측에서는 양쪽에서 하나씩 만든 것 같은데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봐도. 이 건물 안에도 들어와봤다니까요. 들어와봤는데 뭐 잘 찾지는 못하겠고 해서 나가가지고 전화했더니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만약에 여기에 1층에 은행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청역 8번 출구 나와서 무슨 은행 건물 5층입니다. 그러면 알아서 찾아와요. 더 이상 전화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개발의 단계 여기까지 정리했고요. 시험상에서도 가끔 인용하니까 구별하시면 되는데 자 뒤로 가시면 개발에 따른 위험이라고 나와 있죠. 400페이지에 보시면 자 이렇게 보시면 얘가 얘가 별표 하나라고 그러면 요즘의 추세는 위험은 별표가 두 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이 출제에 대한 빈도가 더 높아요. 위험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 개발의 단계나 개발의 위험이나 똑같은 학자가 제시한 거예요. 이론에 의해서 레리 워퍼드라고 하는 학자가 제시한 거예요. 단계도 그 사람이 제시한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위험은요. 법률적 위험 그다음에 시장 위험 그다음에 비용 위험 이거 세 가지만 대표적으로 제시를 했는데 실제로 위험의 종류는 이거보다 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한테 근래 출제하는 건 뭐를 출제하냐면 가령 예를 들어서 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시행사라든가 시공사 있죠. 그 사람들이 부담에 대한 위험에 대한 것 또는 재건축 사업을 추진했을 때 조합원이 어떤 늦게 될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효과 이런 것도 있죠. 거기까지도 물어봐요. 거기까지도 그러니까 내용에 대한 거는 교제상에서는 언급이 안 돼 있으니까 나중에 우리가 문제로 한번 풀어보실 때 거기다 해설로 넣어드릴 테니까 그걸로 가지고 정리해 보시면 돼요. 법률적 위험관계는요. 이런 거죠. 각종 인허가 등에 관련된 건데요. 이거는 누구하고 결부가 돼 있는 거냐면 행정관청하고 결부가 돼 있는 거예요. 각종 인허가는 누가 내주겠어요. 행정관청에서 내주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행사나 시공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위험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인허가 신청했다가 이게 반려가 되거나 아니면 인허가가 취소가 되면 사업에 있을 때 개발사업 초기에 들어간 비용은 건지지 못하죠. 일종의 매몰병이 돼 버린다고요. 그래서 또 이미 어떤 특정한 용도로 쓰기로 잠정적으로는 설정이 돼 있다가 이용계획이 바뀔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또 손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줄이기 위해서 뭐가 확정된 이용계획이 확정된 부지를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공원일몰죄라고 그래서 한번 소개해드린 적도 있었죠. 지난번에 강의할 때 정부가 예를 들어서 정부나 지자체가 예를 들어서 공공의 편익을 위해서 특정한 용도로 쓰겠다라고 지정을 해요. 여기를 공원을 짓겠다라고 해서 공원시설 용지를 지정을 해버리게 되면 그 땅의 토지 소유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재산권 행사가 어렵다고요. 그러면서 자기 땅에 뭐가 들어서는 거예요. 공원시설들이 들어서기 시작한다고요. 개인 땅인데. 그런데 거기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나 이런 게 있다 없다. 없죠. 그래가지고 1999년에 공원일몰제라고 해서 10년의 기한을 준 거예요. 10년의 기한까지 그 공원을 쓰든가 공원을 쓸 것인지 안 쓸 것인지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때까지도 공원 사용에 대한 부분을 정하지 못하게 되면 거기에든 시설을 다 철거하고 토지 소유자가 마음대로 재산권 행사할 수 있도록. 그게 올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대전도 보니까 올라올 때 지날 때 보니까 공원에 대해서 플랜카드 붙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여기뿐만이 아닌 거예요. 이게 지자체별로 지금 난리 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공원이라고 시설용 지정해놓으면 이게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애착이 가고 추억이 담겨있는 장소인데 이게 안 되면 다 철거해야 돼요. 걔는 이 땅 쪼개서 팔아버리는 거죠. 그냥. 그럼 끝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근데 전국에 있는 저 공원 시설용지로 지정된 데가 문제가 많대요. 저거 다 만약에 사들이려고 그러면 비용이 천문학적인 비용이더라고요. 40몇 쪽 뭐 이 정도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전국에 이런 땅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어쨌든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법률적인 위험은 시행사나 시공사 입장에서는 피할 수 없는 위험이에요. 그래서 이용객이 확정된 부지를 사용하면 그나마 위험을 조금 줄일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시장 위험이라는 건 갑작스러운 경기 침체로 인해가지고요. 분양이라든가 임대가 저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원래 내정했던 분양가보다 싸게 분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개발업자가 취할 수 있는 게 이런 거요. 선분양이 있죠. 그러면 그림상에서는 이렇게 돼 있죠. 개발사업이 100% 완공이 되면 될수록 개발사업에 관련된 위험은 줄어들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부동산의 가치는 상승하죠. 그런데 개발사업 초기에는 뭐가 커요. 리스크가 크잖아요. 이거를 뭐를 통해서 선분양을 통해서 수요자 또는 수분양자에게 그 리스크를 넘기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그게 시장 위험의 결부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비용 위험이라는 것은 공사기간이 연장이 되거나 또는 인플레 등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죠.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 물을 할 수 있다. 최대 가격 보증계약이라는 것을 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발업자가 자기가 개발할 부동산에 대해서 시공사하고 약정을 체결하는 거예요. 야 공사비 10억에 이거 다 책임지고 완공해야 돼 이런 거죠.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건 다 여기서 부담하는 걸로 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비용이 초과될 때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게 부실시공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분양가를 너무 높게 책정을 해서 오히려 수익성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체결했다고 해서 위험 자체가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나중에 여러분 시험상에서 보시면 사업 위험이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매장 문화재가 출토되는 경우 있죠. 그런 걸 사업 위험이라고 얘기해요. 땅 속에 뭐가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무슨 위험도 이 안에 속해 있는 게 있냐면 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금융기관에서는 대출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개발사업이 잘못되면 금융기관에서는 대출금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있겠죠. 그런 식의 좀 더 여러 가지의 위험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지문으로 우리가 정리하시는 걸로 왜냐하면 여기 없는데 그거를 여기다 막 적어봐야 그게 부작용만 초래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지금 있는 것도 간신히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표정은 오늘 나온 것만 해도 굉장한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환자님 2000년에 왜 안 나왔어. 뭐 어떻게 독감 아니 어떻게 이 학원은 젊은 친구들이 어떻게 몸이 안 좋다는 거예요. 여기다 맨날 피곤해가지고 쓰러지려고 그러고 있고 건강은 무슨 뭐 어쨌든 간에 뭐 환자님과 건강들은 유의하시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4월이 다 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다음 주에 우리가 오면 몇 월달에 만나는 거예요. 5월달이죠. 드디어 꽃피는 봄이 오면 5월이 되는 거죠. 실록의 계절인 5월. 그렇죠. 5월달에 들어가면 어저께 제가 딴 데서 수업하는데 막 선풍기 틀고 에어컨을 틀까 말까 고민하고 학생들이 막 그랬었어요. 그게 근데 에어컨 틀린 게 부담스럽다고 하더라고요. 틀면 시험일자가 확 다가오는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든 간에 한 주라도 버텨보겠다고 그러는데 그냥 버틴다고 되겠냐고요. 그렇죠. 여기도 지나면 저기서 에어컨 안 틀겠어요. 에어컨 안 틀면 수업이 안 될 텐데 더워서 합격은 해야 되겠고 공부는 하기 싫고 참 그렇죠. 이 바닥에 왜 들어왔는지 참 후회만 가득하고 감방이에요.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어쨌든 여기 나중에 보시면 개발에는요. 제가 이렇게 별표 해가지고 제목 달아준 애들이 몇 개 없어요. 거기 정도 정리해 두셔도 무난하게 포인트를 딸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 거기 402페이지에 가면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이라고 있죠. 여기도 별표는 하나 해드리는 게 뭐냐면 예에서 이런 거예요. 여기 개발의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개발의 위험이 있고요. 여기 보면 민간 개발 이런 게 있었을 때 여기서 지문 하나씩 발췌해가지고 어디선다를 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활용하는 애들은 제목상에 별표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세부적으로도 표시가 나온 애들은 또 안에서 세부적으로 해주는 거고 근데 이 근래에 출제 빈도가 높으면 별표가 한 두 개 되더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 위주로 잘 정리하시면 돼요. 자 잠깐 쉬었다가 거기서부터 하시죠.